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명절이 있어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 그전에 말씀드렸던 알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택배 아르바이트 마트에서, 대형마트에서 1일 정리하는 알바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알바를 결국 하셨군요. 하루 20만 원. 알바인데 좀 세긴 하네요. 하루 종일 정리를 계속했어요. 계속 서 계셨군요. 계속 정리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50% 세일하는 아예 그냥 폐업하는 대형마트 아주 큰 식자재 마트 대형마트였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요새 에어컨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더웠는데,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그날 제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아니, 그 다음날에 너무 다 다리가 막 여기저기 너무 아픈 거예요. 살이 아픈 거예요. 봤더니 청바지에 살이 쓸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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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만 원을 벌었고요. 그런데 제가 모자에, 볼테에 또 이제 단발로 잘렸으니까 많이 못 알아보시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카운터에 팀장님이 계셨는데 민주당 이경 대변이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갔대요. 얼굴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바뀐 사장인지 안.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새로운 사장이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아, 사장님 이거 사장 바뀐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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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저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거죠. 그런데 목소리가 일반 방송 목소리냐 평소 목소리랑 저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보고 그, 그 이경 대변인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설마 이경 대변인이 알바를 올리는 없고 이 사람이 분명히 야, 이거 마트 사장이다. 사장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민색체험입니다. 결국에는 했어요. 결국에는. 아, 글쎄 그냥 알바. 진짜 알바였는데 민색체험이 되어버렸군요. 사립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알바 새벽시장에서도 이제 그 물건 오면은 네. 그 호박 오이 이렇게 받는 새벽에 3시... 아, 그건 2, 3, 3시간만 해도 종일 알바일 타는 돈을 줬었어요. 그때 나는 20대 때도 했어 하고 있었는데 20대가 아니에요. 그때 10대 후반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 나이는 체험 삶의 현장 다녀오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일하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 평소 때와 달리 더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다는 말씀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자꾸 이 여성이 이 여성이 김박사님께서 자꾸 언론의 노출을 막 하시고 외신에서는 되게 조롱을 하는 보도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소리 급해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받아든 게 사기꾼이라는 외신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블레스크였죠?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김건희에 대한 국제적인 조롱 외신의 조롱을 살펴보면 사기꾼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콜걸도 있었지 않습니까? 프랑스 드몽 르몽드 콜걸 제누구 콜걸이었죠. 부끄럽다. 왜 부끄러우면 우리 몫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제발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가도 되는 거였어요. 네. 갔다 와서 괜히 그렇게 개망신이 된 거죠. 국경이 추락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짓기도 한데 국경 가서 추락을 하니까 옛날에 가봤을 때 너무 좋았나 보지. 한번 더 가고 싶었나 보지. 프라가 그렇게 가고 그런데 아마 조만간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밖에 나가는 게 힘들지 않겠나 싶기는 하네요.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 단계는 아닌데요. 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썸네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국제적 조롱거리 김건희 결국 공수처 수사 받는다. 제발 받아라. 공수처 제발 좀 해라. 이번에 하자. 공수처 오동훈 처장이 생각보다 좀 눈치를 많이 봐요.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어요. 약간은 좀 달라졌다. 눈치상 이제 좀 달라져야 될 때다라고 내부 정보 문건이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뭔가 지금 곧 조만간에 아주 큰 건은 아니지만 공수처 투사가 한 단계 시작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온다 같습니다. 네. 창피하지만 일단 우리 체코 쪽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많이 보도가 됐죠. 이미. 네. 체코의 신문 보면서 다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한국의 국가원수가 자기꾼을 옆에 두고 있나? 뭐 이런 식의 보도였습니다. 보면서 되게 좀 부끄러웠죠.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고쳐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보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국빈 방문했는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아내이다. 우아함을 갖고 있지만 탈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김건이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고쳐진 이후의 기사이고요. 고쳐지기 전 기사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다고 하죠. 사기꾼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탈세 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허위하기 이것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건 아예 뺏습니다. 허위하기 부분은 이제 뺐다. 아예 뺀 거예요. 그런데 탈세 표절은 체코 언론사에서도 절대로 이거는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의지를 했죠. 그러니까 뭐 국민대에서 결국 학위를 인정을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허위하기는 아니다라고 바둑바둑이었던 모양이네요. 그 결과 허위하기라는 얘기는 빠졌지만 탈세 표절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빠지긴 빠졌던 모양이에요. 네. 사기꾼은 아예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많이 아셨을 텐데 왜 가지고 왔냐.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거를 그러면 체코 언론사에다가 이거를 얘기를 했었을까. 그게 많이 궁금했었죠. 대통령 씨들 우리는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된 거 네. 아예 빠졌어요. 네. 처음 저도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사기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뒤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표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쏙 빠진 뭐 그런 식으로 나왔던데 바뀌기 전에 캡쳐를 잘 입으셨네요. 가지고 오셨으면서 무슨 뜻을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사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분명히 마사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국가원수 곁에 사기꾼이 있을까? 이게 원래 문장이 있었어요. 첫 문장이에요. 네. 이걸 아예 싹 뺐습니다. 아예 싹. 야. 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군요. 외국까지 가서 언론 통제를 할 생각을 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온마이뉴스가 테코 이 언론사 블레스크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희들이 수정입지 않느냐. 도대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수정을 했느냐. 왜 수정했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블레스크의 편집팀장 겸 부편집장이 이메일을 온마이뉴스에 보내서 답장을 보내서 전 메일을 보내서 아침에 온마이뉴스에 단독이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메일인데요. 별론도 말씀드리면 주책곡 한국 대사관이 사기꾼 표현에 이르지. 그래서 고쳤다. 네. 그래서 뺐다. 돼 있네요. Received objection from the Korean Embassy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반론을 접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건 빼기로 리스티브 고민하고 이렇게 뭐 했다. 뭐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다.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밑에 보면은 그래도 얘네들이 답 고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 밑에도 그게 있나요? We have considered and accepted this objection 이렇고 이렇게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and 하고 decided to make a minor motiv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만 최소한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안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발음의 차이가 좀 나는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 좋은 발음은 아니에요. 체코 대사관 측에서 해당 언론사의 압력을 행사했다. 혹은 수정 요구를 했다. 그 결과 이렇게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게요. 지금 사기꾼이라는 표현만 빠졌던 거지. 그리고 뭐 뉴욕 때 스턴 경영대학 연수에 있잖아요. 그거 뭐 2박 며칠인가 한 번 며칠 수술을 마치 무슨 석사학위처럼 네. 학위를 받은 것처럼 학위를 받은 것처럼 그것도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 관련돼서도 세인트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그것도 이제 삭제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 박사학위 논문 강구. 이것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승명래대 학위 졸업장 관련돼서도 이렇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되어 있고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소한으로 사기꾼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삭제해 주지만 나머지는 팩트 아니냐 그대로 보도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약간 평론이 들어가 있는 건일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줄 수가 있는데 뭐 학위 문제라든지 주가 조작 문제는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이것도 있었어요. 주가 조작으로 15번을 벌었을 것이라고 딱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는 체코 돈으로 1700만 코로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서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작이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체코 언론에서도 주가 조작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을 대할 정도 유석열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씨라면 여기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또 여기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언론사에서 사기꾼이라는 것이 언론사 해석입니다. 왜 우리 사설 같은 경우를 많은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사가 일명 팩트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봤을 때 사기꾼이라고 해석이 되면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만 해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체크 한국대사가 가서 그걸 막 부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침 공공기관에서 와가지고 또는 기업에서 와서 기사를 고쳐달라고 할 때 뻣뻣하게는 안 하잖아요. 솔직히. 보통 팩트가 잘못된 것. 그러니까 오보인 경우를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얼마나 아까 뻣뻣함을 표현해서 얼마나 흡수하...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지 눈에 띄는 상상이 돼요. 지금. 그런데 이게 김건희 씨가 안 가도 되는... 아니, 해외 방문을 왜 합니까? 안 가도 되는 데 따라가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렇게 안 가도 되는 데를 따라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 많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 콜골 파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왜 프랑스를 걸쩍 걸쩍 다 가가지고... 그래요, 콜골이요. 네, 그게 르몽드지 보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가 지금도 참 남아있더라고요. 르몽드에... 르몽드 라고 되어 있던 거고. 네. 콜골은 아마 이제 밑에 축중되라고 하면 밑에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 스캔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스캔들 얘기하는데 쭉 보면은 여기에 콜골이라고 역사상 국가원수, 그러니까 영부인이 콜골이라는 이름 얘기를 듣는 것도 참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콜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콜골입니다. 네, 맑골골이에요. 콜골. 콜골이에요. 언뜻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프랑스가 중세 시절에, 근대구나 근대 이제 루이 14세, 15세, 16세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에 정식 왕후가 있고 왕후가 근데 왕의 진짜 배고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첩이라고, 우리가 어떤 후궁이라고 얘기하는데 후궁이 있었는데 그 후궁 중에 보면은 마담뽕바두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콜골 출신이에요. 마담뽕바두? 찾아보세요. 실제로 있어요. 콜골 출신의 애첩, 후궁들이 막 등장을 해요. 저는 이 룰몽드가 이 보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요. 언론사를 욕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 외신이 해외 영부인에 대해서 보도할 때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안 하죠.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랄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당시 기사 원문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콜골 활동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콜골이라고 돼 있어. 그냥 콜골이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학생이었을 때 콜골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무당과의 관계, 뇌물을 받고 금 횡령을 저질렀고 코바너 콘텐츠에 있으면서 대학의 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력서를 꾸미고 그냥 뭐 경기대학교 졸업하고 전시회 코바너 콘텐츠 이게 되게 자세하게 이거야말로 정말 스트레이트 기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콜골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르몽드는 결국 콜골이라는 표현을 지우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체코한테는 막 그렇게 했는데 그 프랑스는 안 해준 것 같네요. 콜골 부분도 그렇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더 심한 표현도 나왔던 것 같아요. 발레건주대. 아, 발레건주대. 거기 뭐, 이건 뭐. 아니, 도로 가는 발레건주대 이렇게 널려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아, 일어나셨어요. 네, 이게. 미국의 이제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아니, 참 쟁쟁한 언론사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클로스 이스 호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옷이나 패션에 집착하면서 뽐내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머리가 비웠다라는 비유도 내포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퀴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대충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눈에 이제 들어오는데 예, 여기도 호수네요. 저는 고무호수인 줄 알았어요. 참, 내외관에. 아니,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호수라고 해갖고 뭔 말인가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호수로 맞았다라고 하던데 여기는 클로스 호수고 거기는 고무호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 자괴감이 생겨요. 우리 입에 올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짜증나니까 김건희 여사를 도마에 놓고 우리가 조롱하면서 좀 비아냐고는 도서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팩트이고 그리고 이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될 시점이 다 순방을 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지 말라는 거구나.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정말 들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굳이 바득바득 나가는 게 일을 하라고 전용기까지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해외여행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정말 짜증나요. 아니, 담장 주치의까지 다 데리고 쭉쭉쭉 가고요. 옷도 봐봐요. 탈 때 내릴 때 맨날 다 이렇게 갈아입고 이 정도면 즐겁나 보죠. 본인은. 보니까 어디 러시아 쪽인가요? 거기에 키릴문자를 쓰고 있는 언론사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굉장히 언론이고요. 카자흐스탄의. 카자티클리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아예 이렇게 사진을 변천사를 쫙 올려놓고 성형을 이렇게 많이 했다. 대한민국의 성형 기술이 좋다라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현직 영부인 사진을 저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덜 레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형 아가씨 이런 표현을 거기 썼습니다. 아. 덜 레이디. 덜 레이디군요. 레이디 코스탄 레이디가 아니고요. 덜 레이디. 아. 인형. 네. 인형 아가씨. 그러니까 그 인형 아가씨라는 표현이 성형으로 만들어진 여성 아가씨. 아. 우리가 같으면 성형괴물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우리가 번역을 하면 성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롱하는 말이니까 성괴라는 표현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관왕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콜걸. 미국에서는 빨래건조대. 체코에서는 사기꾼. 카자흐스탄에서는 성괴. 프레임. 아. 이때도 보니까 결국에 카자흐스탄 방문 갔을 때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갔을 때. 제가 이 사진을 보면 되게 황당했던 것이 여기 보세요. 게팅 이미지예요. 네. 무슨 이미지요? 이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했더니 게티 이미지에서 가져왔어요. 게티. 그러니까 게티 이미지가 사진 인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이잖아요. 국제 데이터베이스.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저렇게 성형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정말 나라 망신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보여주기식을 행보를 하잖아요. 해외 언론에서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자극적인 것을 자기네의 정서에 그때 그 논란이 되는 것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상당히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다른 국가의 어느 영부인을 역대 우리나라의 어느 영부인에 이런 조롱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그 콜걸이란 말을 상대로 쓰지를 못하죠. 대학생 때 이거를 골골로 직업 여성처럼 했다라는 그런 스트라이티 기사처럼 했잖아요. 보면은 더 화가 나죠. 온갖 김건희 관련된 온갖 비리 의혹들이 전 세계 언론에 다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가주작에, 학위위조에, 사기행각에, 콜걸까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겠어요. 네. 너무 색상합니다. 나가서 옛날, 과거가 그랬다. 그렇게 조롱을 받는 건 또 그래요. 또 옛날 일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가서 벌이는 행동 역시도 비판과 조롱이 된 상태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뭐야?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외신이었는데 보시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제 가난 포르노, 빈곤 포르노, 퍼버티 포르노라고 돼 있죠. 오드리 헷번을 흉내낸 빈곤 포르노라고 해서 영국의 텔레그래프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정말 창피한 것이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억! 오드리 헷번 흉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신에서 이걸 딱 찾아가지고 갖다 놔버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 저 티 보세요, 티. 제가 티까지 따라서 입은 거 보면 김건희, 김박사님은 정말 좀 특화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세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세요, 시선 처리하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해외 나가서 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웬만해서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인도네시아 사진이에요. 인도네시아 방문을 했을 때 조롱을 당한 그 사진인데. 사진이 예쁘데 잘 나왔네요. 이 사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러니까 옆에 있던 파버티 포르노하고 당시 이제 행사에 왔을 때, 자카르타에 왔을 때 행사 사진을 같이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나란히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보다 역겹게 느껴졌겠습니까? 아니, 나는 솔직히 우리가 역겹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 자체도 역겨운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지금 심야에, 이거 새벽 1시입니다. 심야에 편의점을 가가지고 경호 분인들한테 간식을 사갖고 나눠줬다, 이거를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보도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에 보도했는데 정말 얼마나 정성을 들었냐면 어제 밤 11시까지 이거를 수정을, 11시 10분까지 수정을 합니다. 네, 입력한 시간이 어제 오후 3시인데 수정한 게 어제 밤 11시까지니까 기사를 올려놓고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했다는 얘기네요. 김건희, 김 박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쓴 기사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점은 뭐냐면 언론 보도에서 지금 계속 비판적인 해외 외신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왜 어제 밤에 나왔느냐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제 저녁에 진짜 이렇게 갔느냐?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게 이명수 기자하고 장인수 기자가 김건희 심야 계산책 이 보도를, 그 보도를 하고 난 직후에 보도는 18일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고 기자나 신문사나 정말 양심이 없다고 느꼈느냐 하면 이명수 기자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 어느 정도 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비닐봉지. 비닐봉지. 비닐봉지 하나하고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호 군인들을 위해서 간식을 샀다면 적어도 그 양이 될 수가 없어. 수북히 양초원에 구수북히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척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보셨을 거예요. 들고 있는 비닐봉지가 그렇게 큰 비닐봉지가 아니고 그 비닐봉지에 가득 담겨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먹기도 부족한 일입니다. 네, 저걸 경호 군인들한테 돌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군인들 간식으로 샀다.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것도 가볍고 시기연. 15일 날 간 거예요. 그리고 18일 날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있다가 지금 외신에서 사기꾼이라는 누가 나오고 나니까 왜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물타기를 하려고 했군요. 이렇게 약간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보도가 왜 나왔느냐. 그리고 나온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정서스럽게 수정을 해서 밤 11시 때까지도 이걸 수정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중앙일보죠, 이거. 중앙일보도. 오늘 기자도 이거 좀 아시죠? 허진 기자인데 이 친구도 이제 보통 우리가 법조 출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친구인데 그때도 검사들이 주는 기사 잘 받아 먹었어요. 네. 그걸로 해서 잘 컸다고 해도 과언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게 대통령실 자료를 그래서 더 쉽게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똑같은 게 뭐냐면 편식이에요. 간대 또 가고 편식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경우 그러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기사를 준 거예요. 자기들한테 칭찬을. 신뢰라는 표현에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그게. 아, 내 편이야? 나한테 고개 숙이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딸랑거리는 사람. 만만한 애다라고 해서 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같이 이렇게 따지는 사람 같으면 절대 안 주지. 나 같으면 그랬을까요? 이 기사 만약에 이 자료를 주면서 보도하라고 그랬으면 그런데 이상한데요? 그때 여사님 들고 있던 비닐봉지는 군인들한테 간식 줄 정도의 양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따졌겠지. 선생님은 그렇게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기사를 쓸 분이죠. 같은 편이니까 이게 사이가 좋은 거지. 상대였으면 정말 골치 아픈 기자님이시죠. 자, 참. 그런데 아무튼 이런 김건희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해외에서 욕먹고 국내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빨아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스페트 같은 기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없어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MBC에 있던 몇몇 기자들은 다 짤리고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참 법조 출입을 한참 열심히 할 무렵에 그때 한참 열심히 기사 봤었죠. 그때 조선일보의 강훈 기자라고 있었어요. 조선일보 강훈 기자는 조선일보 선의 시각에서 기사를 썼는데 이 친구는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또 하던 친구였어요. 지금도 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옛날에 한명숙 총리 사건 때 검찰이 수사 자료를 기자들한테 이렇게 쭉 배포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수사 자료를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때는 공소장을 같이 놓고 읽었어요. 좀 전에 접수했습니다 하면서 공소장을 쫙 늘어놓고 같이 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공소장 내용이 되게 이상한 거야. 한명숙 공소장인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정세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세균을 만나서 뭐랬고 저 때꼬 하면서 그런데 결론은 한명숙을 기사한 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들 겨울기를 갸우뚱하고 있었지 이걸 물어볼까 말까 그런데 강훈 기자가 조선일보의 다리를 탁 꼬아서 앉더니 그래서 이게 한명숙 공소장이요? 정세균 공소장이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김준함이었어요. 나중에 검찰총장을 한. 사실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조중동 기자들이 나랑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지키는구나. 저런 걸 보니까 나도 못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못하셨다는 분. 나도 사실 그러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정세균 공소장이요? 한명숙 공소장이요? 이렇게는 못하죠, 내가. 왜 이발아서. 아니,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택도 아닌 이런 기사들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 뻔한 기사들 이렇게 받아 쓴다는 게 아니, 그런데 이런 분은 걱정도 못 가져. 말 잘 듣는 사람도 국장으로 가시죠. 하여튼 뭐 참... 이게 김건희가 밖에 안 나가려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는 좀 안 받나 몰라요. 조만간에 받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받아야죠. 네, 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게 한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김건희를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수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아, 제가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 공천개입을 했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제 장인수 기자가 고도했던 건 2024년도. 그렇죠. 2024년도 22대 총선이거든요. 여기도 개입했다. 그런데 이건 결과물은 없어요. 개입한 건 아직 정확한 결과물은 없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고발된 사안은 22년도 재보궐장거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던 바로 그 선거를 말하는 거죠? 네, 김영선 의원이 고향일산서구지역위원장이었는데 경남 창원으로 갑자기 가요. 수도권 사람이 경남 창원으로 가서. 창원의창. 경남 창원의창에서 갑자기 가요. 그리고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시민단체에서는 선거법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선거법을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한번 들여다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정치자금법입니다.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뭐 당시 보면 명태균 씨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선이 지역구를 고향에서 창원, 경남 창원까지 간 다음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월급을 받잖아요. 반을 떼서 계속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금액만 해도 6,300만 원이 건네고 줬어요. 계속 반을 떼서 줬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해서 그쪽으로 공초를 준 겁니다. 정황상.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명태균이 돈을 6,300만 원을 받아서 김건희한테 전혀 안 갰겠느냐. 돈이 흘러서 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도대체 김건희 씨 뒷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역에서 이빨 쓴 사람인 거예요. 그 여론조사 대선 때 여론조사 잘해가지고 좀 잘 보였던 사람. 왜 티른 여론조사 막 나왔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거의 찬양하는 듯한 여론조사가. 아주 이상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죠. 티른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때 되게 잘 보였던 거고 되게 오래된 인연은 지금까지 보도된 거로 보아서는 없는 것 같아요. 보도되기로는 명태균 씨가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보면 지역에서 그냥 브로커예요. 지역 브로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되게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리고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뭐 실력자들하고 전화통화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역할 그렇게 비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딱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300만 원이 돈이 조금이라도 흘러들어가잖아요. 김건희 씨한테 여사님 선물도 뭐 명품백이라도 하나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명품백. 그러면 정치자금법으로 무조건 걸리는. 정치자금법이든 정당법이든 아니면 이게 뇌물이라든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정당법의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 공무원이 아니니까 거기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은 무조건 걸리는. 뇌물은 안 걸리죠. 정당법이 걸리고 뇌물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걸려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고 정당법은 오히려 걸릴 수 있어요. 정당법은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정당활동과 관련해서.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배우자 포함되고. 포함되죠. 그런데 그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혹은 이게 알선수제일 수도 있겠어요. 알선수제 등등.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처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지 일단. 공수처에서는 우선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아니고 우선 검토하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분위기가 검토할 것 같아요. 수사까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야 하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 물타기하는 게 지금 다음 보도되는 것은. 2024년도 이번에 22대 총선 관련된 거거든요. 이때는 명태균 씨가 어제 막 나왔던 거예요. 그전 거예요. 지금 화면 보면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니야. 여자가 직접 전화 왔어. 되게 막 이거는 2024년도예요. 이거는 공천이 안 됐어요. 또 수사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는 아직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정확한 건 22년도 거는 다 돈이 오간데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거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물타기하는 게 뭐냐면 22년도 봐라. 이거 구다푸댔어.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네요. 질문을 좀 정확히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몇 건의 고발이 들어왔는지를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이거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의원이 이걸 띄운 거예요. 박원정 의원이 이렇게 딱. 하더라도 공수처에 고발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렇다. 그런데 제가 왜 공수처 고발권에 대해서 지금은 우선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것도 드렸는데요. 지금 JTBC에서 어제 단독 나온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일주일간 이때가 그러니까 한 달 지나 우선은 JTBC에서 이거를 했대요. 그런데 벌써 36차례를 서로 메시지도 주고받고 연락을 한 곳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상당히 수상 그런 선상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극정감사 무렵.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가 조직 사건의 지휘권을 탈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막 계속 서로 주고받고 통화를 해요. 그게 한 40차례 됩니다. 그때 연락했던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연락한 게 25번. 그리고 이종호 씨가 연락했던 것이 15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종호 씨는 누군지 이제 다... 네. 블랙벌인베스트의 최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별을 3개를 달아주네. 4개를 달아주네 했던 그 주가 조작 핵심 사범이 있죠. 도이치보터에서에서도 나오고. 도이치보터에서 주가 조작 핵심. 그런데 이미 1심, 2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게임 끝났죠. 이 사람은.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최상병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임성근 사당장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있었던 거고 골프 배동 그리고 산부 토건에 대해서 계속 다 중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람이 그 전에 딱 김보니 씨 연락처를 없어. 연락처 방법이 없어. 번호를 모르는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옛날에 언제일지 모르는 옛날에 두 사람이 연락이 끊겨서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락이 언제 끊긴지도 모르면 옛날에 끊겼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적어도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난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됐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 수사 전 후에 엄청나게. 2020년도. 2020년도.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고 김고니 씨가 막 닥달하면서 그 일주일 사이에 본인이 25번이나 전화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시잖아요. 언론사가 통신기록 이거 가지고 확보할 수 있나요? 못하죠. 네. 이거는 이종호의 통신기록을 넘겨받았다는 건데 현재 이종호 통신기록을 갖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가능한데 일단 한 군데가 공수처고요. 또 한 군데는 지금 군검찰. 그렇죠. 두 군데인데. 그러니까 저는 벌써 JTBC가 확보한 거라면 한 달치만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확보랍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내부 정보에 이미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윤석열 정보는 2년 정도 돼서 금리 갔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걸 눈치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수처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군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군 법원이나 군검찰에서 나왔던 걸로 보이고 지금 딴 데보다 군대 쪽에서 눈치가 되게 빨리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이게 국방부랑 대통령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그쪽에서 눈치가 바르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쳐들어간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까마치고. 원래 군은 대통령실 외곽을 지키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밀한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국방부 안에 대통령실이 들어간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거수일투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데가 국방부가 된 거고 자기들이 보기에 야, 여기 지금 끝났다. 남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미 끝났다. 이미 콩가루도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봐도 얘들은 너무 아니야. 실제로 대통령실 주변에서 정확히 말하면 국방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투덜대요. 투덜대요? 투덜투덜했는데 어떻게 해서 투덜대느냐. 원래는 대통령, 지금 국방부 주변에 용산에 밥 먹을 데가 제법 있어요. 군인들이 자주 가든 조그맣게 자기들끼리 그냥 아지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술집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는 어디, 어디는 어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거의 지금 못 간대요. 경호가 너무 삶음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숙대 쪽으로 좀 옮겨온대요. 숙대 쪽으로 옮겨오거나 조금 더 가가지고 철도 건너가지고 보강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투덜투덜하는 얘기가 주변 분들한테 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야, 정말 수준 떨어져서 못 놀겠다.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이고 수석이고 간에 수준 떨어져서 못 놀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 정보를 하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주의도 이 방송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 같이 방송할 때도 보면은 기발한 정보가 되게 많으세요. 네, 아주 존경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아니, 저 진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설탕 발림 같은 거? 안 하죠. 못해요, 인간이. 그런데 진짜 모르는 저 정말 처음 듣는 정보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오방중뉴스를 어떤 분들은 오방중뉴스 틀어놓고 항상 꼬박꼬박 틀어놓고 난 잠 듣다.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이걸 틀어놓고 주무신다. 잠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형편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핏대 올리지 말라고 자다가 깬다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애캔드 하세요, 애캔드 하세요. 하루도 빠른 없이 아파하고 못할 때는 또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다 하십니까? 남날 추워. 갑자기 급뿌면 민망해지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민망해서 거치고 이러면서 끝낼까요? 어? 불안하고 이러면서 끝낼까요? 네, 아유 미즈만에 오르니까 아주 생기가 들고 좋습니다. 아유, 적응 안 되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